오늘은 싱글벙글 지금 1박 2일 출연진들이 한국 여자들에게 욕을 개같이 얻어먹는 이유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한국 여자들이 어떤 남성을 원하는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라죠. 1박 2일에 출연진이 지나갈 때 일부러 양손에 수박을 들고 가는 작가를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그 수박을 출연진이 여자 대신해서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를 관찰하는 컨텐츠를 진행하죠. 먼저 김종민 씨는 수박을 들고 가는 여자 작가를 보고 한국 여자가 수박을 들고 가는데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수박 누구 거냐고 그냥 물어만 보고 여자를 돕지 않고 그냥 쌩하고 촬영장소로 들어가버립니다. 또한 다른 출연진 딘딘도 김종민 씨와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역시나 그냥 지나가버리게 되고 뭐하냐고 묻지도 않고 화끈하게 자기 할 일을 하러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박 2일 출연진 선호 씨도 그대로 지나치려다 거의 다와서 안 무거우세요 무겁조라고 말만 하고 들어주지는 않게 되죠. 조세호 씨는 아예 핸드폰만 만지며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여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준 씨 역시 한국 여자 작가의 짐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문세윤 씨만 한국 여자 작가의 짐을 들어주게 됩니다. 1박 2일의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 이준 씨는 막내 작가가 무거운 걸 들고 가는 걸 못 봤다 변명하며 만약 봤어도 안 도와줬을 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힘들게 들고 있으면 도와줬을 건데 아무렇지 않게 들고 있어서 도와줄 필요를 못 느꼈다. 라고 말하는 남성들의 모습 그리고 이런 1박 2일 출연진들의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 모든 여초 커뮤니티는 분노하게 되죠. 여성시대에서는 악플 약 867개를 쏟아내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젊은 한남들 딱 그 마인드다 한남자다. 왜 안 들어주지? 직장 동료가 무거운 거 양손에 들고 가면 다들 들어주지 않나? 왜지? 라고 말하면서 남자들이 여자를 돕지 않는 것에 깜짝 놀라는 한국 여자들. 한국 남자들 대단하다 한남들에게 기대도 안 했다. 기가 막히다 진짜 존나 못났다 한남들아 왜 사냐? 같은 말을 하면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한국 여자를 돕지 않았다고 충격에 빠진 한국 여자들. 덕후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악플 1600개를 쏟아내며 남성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남자는 기본 매너 자체가 없다 외국 나가면 더 느껴진 개들은 약자 배려가 몸에 배어있고 도와준다 해도 생색을 하나도 안 낸다. 인간적인 매너도 없다 요즘 남자들 같다 기본적인 매너도 없는 게. 와 놀랍다 난 저런 상황이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보고 같이 가는 데까지 들어준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입을 모아 남성을 비난하고 자신들은 여자의 성별이어도 저런 거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저 한국 여자들이 퍽이나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 남성들은 강제로 군대 끌려가서 2년간 죽기 직전까지 혹사당하는데 여자들은 그 행위에 대해 당연하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련 강제 징병에 공감도 못하는 한녀들이 못놈의 약자 공감 어쩌고 운운하는 게 웃기지 않나요. 대한민국 이대녀의 67%는 fm리즘에 대해 남녀 동등한 지위와 기회 부여를 이루려는 운동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남녀가 평등하다는 건 남녀가 행하는 일이 동등해야 한다는 건데 연예인은 방송에 힘을 쓰고. 한국 여자 작가는 방송 보조에 힘을 쓰는 게 당연한 일인데 어째서 남성들은 자신의 주된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한녀를 도와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수많은 한국 여자들은 여자를 돕지 않는 남자를 한 남자로 치부하며 비하하고 있습니다. fm리즘은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 말하면서 동시에 공주님 취급을 해주며 여자가 하는 일을 스윗하게 도와달라고. 여자는 원래 남성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라고 말하는 저 본질적으로 아기가 느껴지는 발언들이 재밌지 않나요. 입으로는 남성들과 평등해지기 위해 동등한 노동 동등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말하지만 몸으로는 남성들에게 배려와 친절을 바라고 호의를 갈구하는 한국 여자들의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부디 여성들은 남녀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무거운 짐 정도는 남성들처럼 들고 가시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성들이 여자를 돕고 싶겠냐 도와줘도 고맙다 인사 한 번 안 하는데. 남성들은 부종들을 바꾸고 싶어 Translator와 함께 활용하는 것이다. 남성들은 이 박수에게 추천명을 당한 부분이 있어 하나입니다. 남성들은 앞에서 암으로 인사한 주역을 하고 있다. 남성들은 아직 장면을 직장하게 생각한다.